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아빠 살아남는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아빠 살아남는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 착용하고 근무 중이고 내일부터 재택 예정인 김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씀TV에 출연해 역대 최저 동접수를 기록한 김재성입니다. 최저 동시 접속자수를 동시 접속자수 얼마 전에 출연하셨죠. 그렇죠? 지숙생 근데 라이브 해보셨어요? 아니요. 예전에 정의당 나왔었죠. 그렇죠. 두 개 다 제가 어레인지를 해드렸는데 정의당 것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했어요. 밤 시간에 라이브가 됐었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평일 오후 2시여가지고 좀 접속자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드림 오브 네이처님 다들 아시잖아요.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접속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진짜요? 평일 오후 2시인데도 봐주시고 또 되게 활발하게 토론도 해주시더라고요. 애쓰셨는데 뭐 얘기는 금태섭 어쩌고 뭐 다른 이야기로 막 가가지고 씀TV를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그리고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도 그 같은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어디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셔서 이제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신 거죠? 아니 뭐 민주당이 잘하고 있나 이제 좀 쪼으러 갔는데 NGO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그러면은 좀 그런 데서 아무튼 약간 나름대로 완곡하게 물어보고 압박을 좀 하고 왔죠. 마지막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린피스 독일사무소에서 이제 그 메르켈 총리 집권당 CDU CDU의 씨를 빼가지고 도망친 얘기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 씨가 이제 크리스찬이라 신의 피조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파괴를 하고 있다. 제대로 하면 가져다 주겠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뭘 떼가면 되냐고 누가 떼간 거야 그거를? 그린피스 독일사무소가 네. 그린피스 독일사무소가 CDU에서 씨를 떼갔어? 네. 열심히 하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에서 뭘 떼가냐? 더불어를 떼야 된다. 공존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정당별로 돌아가면서 나올 예정이죠. 네. 맞아요. 거기에도 많은 관심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1인 3역을 맡았었잖아요. 팟캐스트에 근데 이제 점으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편집 바뀌신 거 지난 방송 듣고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저희가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PD님을 한번 모셨거든요. 한스 PD님이라고 그래서 썸네일도 재밌게 제작해 주시고 더 많이 성장할 것 같은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애들 입을 막 자르고 막 이렇게 아까 윤탹쌤이 처음에 인사하실 때 미추적됐어요. 지석쌤이 이제 침튀겨라고 했는데 바로 PD님이 다시 요금하면 좋겠다고 김정수님의 이런 거를 아주 명확하게 스크리닝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잘릴까 봐 말을 더듬었어요. 처음에 소개할 때 긴장감 존재감 확 과시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방송부터 2부로 나눠서 금요일 자정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화요일 자정 두 번 나오잖아요. 두 번 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근데 왜 자정해요 우리? 자정에 올려야 순위가 좀 더 많이 올라 전략이 순간 인기 이거 다른 팟캐스터 들으면 안 되는데 아 나 지금 얘기를 해버렸네 농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관련 사태 관련해가지고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저희 사무소 인근까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저희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확진자가 근처에 발생을 하면은 저희 사무소가 전원 재택으로 다른 회사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마 저희 방송이 이제 일주일에 1회 정도만 나가고 각자 1인이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면 이제 한스쌤이 이제 하시는 걸로 각자의 독백 독백 실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재밌는 코너 많이 준비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 캠페인팀 그린피스 캠페인팀 광고 요즘 나가고 있잖아요. 어떤 캠페인 하는지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광고 전하시는 말씀 들은 다음에 저희 코너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내연기관차가 매쾌한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전기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 전기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네 북바살바가 자랑하는 코너죠? 주간전기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김지선님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부터 요즘 많이 쏟아지는 뉴스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테슬라 모델3를 일주일 전에 받아서 타고 있고요. 아까 팟캐스트 녹음 전에 지석쌤이 어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1층에서 만나서 쌤 어디 가세요? 이때 차 보러 간다고 아 예 차를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사실 저 한 시간에 한 번씩 보러 가요. 0702 또 부자 아빠 포지션을 맡고 계시죠? 그쵸 그거를 제가 포지션을 맞는 거 하기 위해서 참 무리를 했고요.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항상 테슬라 샀다고 하면 다 1억짜리 차를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를 보자면 주행거리 한 350km인 모델3 스탠더드 플러스가 주행거리 270km인 아이오닉보다 한 천만 원 비싸고요. 아 1천만 원 정도 네. 그다음에 주행거리 한 400km 정도 되는 코나 프리미엄 대비에서는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더 비싼 정도 가격이고 저번에도 한 번 나왔던 BMW i3 그거보다는 700만 원이 쌉니다. 이게 오히려 테슬라 모델3가 되게 싸네요. 코나를 사시려는 분들 정도는 조금 내가 한 번 약간만 더 써볼까 하면 사실 수 있는 모델이라서 무슨 뭐 1억대의 이런 차는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요즘 거래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가 어떤 점이 좋아요? 해보니까 일단 자율주행 기능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지석쌤이 좀 멀리 사시잖아요. 통근 시간이 되게 긴데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이제 운전을 잘 안 하고 와도 된다고 좋아하시는 기지개 켜고 문자 보내고 그러진 않지만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음료수병을 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미세한 속도 조절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 기능이 또 테슬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코나도 이 기능이 있고 제네시스에도 있어. 제네시스도 어 뭐 그래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가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충전 주행거리가 길어졌으니까 제가 타던 아이오닉 200km 가던 거니까 그거보다 그거보다 이제 충전을 자주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어떤 좋죠. 확실히 편하죠? 제 아이오닉은 그런 기능을 빼고 산 거여서 근데 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코나 타시는 분 얘기로는 뭐 모델3 샀는데 큰 차이는 못 느끼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충전을 좀 자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은 좀 네 근데 이제 코나 타시던 분은 400km 가던 거 차 탔으니까 350으로 줄었으니까 모델3 받으시고서 나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둘 다 되게 잘 만든 차예요. 알겠습니다.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제규어, 벤츠, 아우디가 전부 다 배터리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생산을 일단 일시 중단하고 생산 계획을 줄였다는 소식입니다. 왜 그렇죠? LG화학에서 다 받아요. 이 업체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LG화학이 폴란드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충분히 배터리가 뭐 안 나오고 있나봐요. 왜 거기도 뭐 코로나가 번졌나? 폴란드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코발트가 뭐 좀 덜 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LG가 뭐 딴 데다 파느냐고 좀 줄였다든지 자세한 소식은 안 나오는데 이게 하나 보여주는 건 이만큼 이제 자동차 생산에서 배터리 수급이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저희가 배터리의 얘기 또 중심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그렇죠. 다음에도 꼭 관심 갖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는 자동차 그러면 이제 원유가가 어떻게 오르냐 내리냐 그렇죠. 원유가 싸지면 큰 차가 팔리고 안 그러면 경차가 팔리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배터리가 공급되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혹시 이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원인이 나오면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그냥 LG화학에서 공급받는 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자세한 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기차 충전할 때 주차류 면제 규정을 강화해가지고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보면 모르겠는데 하면서 주차비 받고 이랬었는데 진짜요? 이걸 확실하게 주차비 면제해주는 걸로 권익위에서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충전이 더 편해진다 이런 게 나왔고요. 그리고 LG화학이 루시드모터라는 전기차 회사에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또 발표가 나왔어요. 전기차 중에 또 되게 럭셔리라면서요? 거기에 타겟은 뒷자리가 편안한 좀 공간이 넓고 뭐 이런 건가요? 네. 무슨 비행기 1등석 비슷하게 막 느낌 나게 차별화하는 업체인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업체가 2007년도에 창업했거든요. 지금까지 생산량은 제로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계속 컨셉카 뭐 이거 점수 만들 거예요 이게 얼마에 팔 거예요 이러면서 나왔었고 한때 또 뭐 테슬라 킬러니 막 이랬는데 이제는 정말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7년도에 창업한 회사가 생산량이 아직 제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할까 약간 의심이 있는데 근데 이 회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은 계속 벤처 투자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 봐요. 그런 콘셉트카를 내면서 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LG화학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약을 하지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하진 않겠죠. 아니면 안 하니까 그래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시가 올해 전기차 804대를 지원한다고 또 이제 홍보 기사를 냈나봐요. 언론에 나왔는데 작년에는 625대 지원했고 올해는 804대를 지원한다고 자동차의 도시로 불리잖아요. 울산이 아 그치 근데 전기차 이게 지원을 좀 다른 데보다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대수 자체가요? 울산인들을 위한 소식을 갖고 오셨군요. 네. 근데 이제 이만큼 지금 이제 발표가 나니까 대수가 제한됐으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빨리 주문을 하셔라 빨리 주문하고 줄을 서시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 언론 보면은 마스크 사려고 줄 쓴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면 그 줄을 보면서 저러다 걸릴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진짜로 줄에서 이제 2미터 간격을 유지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줄이 길더라고요. 2미터 간격 유지하면 새치기 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전기차도 줄을 서셔야 된다. 또 이제 현대차가 이제 그래도 전기차 110만 대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조 원 규모의 배터리 입차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 삼성 SDI 이런 데가 지금 중국 업체들도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 크니까 따내려고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굉장히 치열하죠. 따낸 거하고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지? 근데 이 중국 업체 중에 BRD 여기는 자체적으로 전기차 생산하고 있죠. 배터리도 만들고 버스 많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도 만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뭐랄까 조금 중저가? 그렇죠. 가격을 좀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배터리 업계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 워런버패식 투자해가지고 예전에 많이 주목받았었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버스는 거의 독보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한두 개 패스하고 이제 전기차가 좀 늘어나면서 그 220V 콘센트에다가 꽂아서 충전하는 그런 서비스를 내놓는 기업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좋다. 네. 그렇죠. 별도로 공사비도 없고 그냥 속도가 좀 느려요. 이걸로 하면은 그래도 하루에 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한 40만에서 50만 개 정도 콘센트가 있대요. 주차장에 네. 그거를 이제 여기 이거 설치를 하면 전기차 주차하고 가서 꽂으면 220V 콘센트 바로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편하긴 편하겠네요. 이런 게 지금 뭐 성동구도 설치했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규제 샌드박스 이용해가지고 불법이 아닌 건 하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느낌이 왠지 좀 충전이 느릴 것 같긴 해요. 좀 느려요. 220V로 하면은. 네. 그렇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그렇죠. 그럼 훨씬 낫죠. 밤에 밤사이에 한 120kg 정도는 충전 가능하니까 120-150. 사실은 충분해요. 충분한데. 며칠 꽂아 놓으면은 그냥 쭉 되는 거 아니야. 며칠 안 하고 차. 하루에 도대체 차를 몇 킬로 나서 타냐 이거죠. 그렇죠. 출퇴근하셨을 때 한 60kg 정도 타니까 충분하죠. 이걸로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중국에서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등등 해가지고 차가 지금 너무 안 팔린 거예요. 음. 그렇죠. 경기가 다 불황이니까. 그래가지고 폐지하려던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그냥 유지를 하려고 한다. 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요즘 보면은 다 배터리 얘기네요. 다. 배터리하고 충전 얘기. 저희가 배터리 얘기 진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 이제 다음 방송에서 배터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핸드폰 배터리랑 뭐가 다른가. 부터 해가지고 다음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터리 뭐 완전 정보. 제가 김재선 선생님 전기차 소식 감사하고요. 테슬라3 계속 타시면서 재밌는 얘기 있으면 또 와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단선 선생님 지구재난방송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소식 많이 갖고 오셨죠? 아 네. 저는 기상청이 얼마 전에 발간한 이제 2월에 발간을 한 건데 이상기후보고서 10주년 특별판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오 특급판. 알고 보니까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기상청이 2010년부터 매해 국무조정실이랑 같이 이런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쭉 발간을 했대요. 몰랐어요. 아 그렇죠. 저도 마케팅이 필요하네. 10주년 에디션 해가지고 한정판 했으면은. 그렇죠. 이게 무려 제가 보니까 242페이지에 달하는데 그 앞쪽에 지금까지 쭉 내왔던 표지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기후정보 포털에서 열린마당을 가서 발간물을 가면 이상기후였나? 뭐 그 섹션이 있어요. 거길 클릭을 하면 이 보고서가 맨 위에 올라와 있고 이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냐. 기후위기가 한반도에 폭염이나 태풍 같은 이상기후 현상을 되게 극심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놓은 보고서였어요. 사실 242페이지를 다 봤으면 좋겠지만 한반도 특집. 제가 목차를 보고 좀 국내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국외 상황이나 그런 것들도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국내 상황 얘기만 좀 가지고 와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난 10년 동안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기후가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2010년에서 2019년, 그러니까 지난해까지죠. 10년 동안의 연평균 기온이 평년값보다 0.5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이 평년값이라는 건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를 말을 하는데 그리고 이 0.5도가 높았던 것뿐만 아니라 2014년 이후의 연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해가 없었대요. 그럼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0.5도 같은 거 큰 차이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진짜 매번 하는 얘기지만 히터나 에어컨 설정할 때 1, 2, 3, 4, 5도 그냥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버튼 한번 누르는데 0.5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0.5도 올리는 거. 그런데 이제 2015년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가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자라고 협의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벌써 0.5도씩 오르고 있다. 열심히. 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에 2018년에 인천 송도에서 IPCC가 열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에는 1.5도와 2도가 상승할 때의 차이를 비교해서 1.5도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었어요. 이렇게 보면 2도랑 1.5도 가지고 0.5도 가지고 3년 안에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0.5도로 이렇게 상당한 논의를 할 만큼 0.5도의 파워가 대단한 거죠. 0.5도 올라가는 게. 그렇죠. 지구 온도가 이제 0.5도 낮아지면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0.5도 낮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해수면 상승폭이 10cm가 낮아지는데 10cm 생각보다 커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천만 명 인구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온도가 2도를 달성 안 하고 1.5도 달성만 해도 이런 긍정된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심각한 물부족에 노출되는 총 인구 비율이 최대 절반, 그러니까 50%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물부족뿐만 아니라 식량에도 굉장한 같은 연관선상에 있으니까 영향이 있을 거고 해수면이 상승되면 그 염수, 짠물이 이제 담수가 아니라 섞여버리면 생각보다 많은 지하수 이런 게 오염이 돼버리면 농지가 이제 제 구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10cm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cm 올라가면서 오는 압력이 해안가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리고 담수가 다 그렇게 오염이 돼버리면 소금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마실 물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들이 서식지를 잃을 확률도 이제 50%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제 2030년까지 최소 45% 그러니까 절반 감축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상청의 이 보고서에 한국과 관련된 어떤 이런 얘기를 좀 했나요? 아 네. 그래서 평균 기온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워져요. 그렇죠. 더워지죠. 폭염 일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폭염이? 폭염은 이제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뜻하는데 폭염 일수가 이제 10년씩 잘라서 그래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1980년대에는 평균 9.4회 폭염 일수가 9.4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90년대에는 평균 10.9회 그리고 2000년대에는 평균 10회 그러니까 거의 뭐 10회 안팎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2010년대에는 평균 15.5회 확실히 늘었죠. 그러면 완전히 폭염인 날이 확 증가하니까 야외활동 같은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열대야나 이런 것도 심해지고 그런 열사병 관련한 질환으로 입원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이제 이상기후 사례가 뭐가 있었는지 그것도 지난해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2010년부터 19년까지 매 년마다 어떤 이상기후 사례가 있었는지가 다 정리가 돼 있었는데 근데 이제 19년을 살펴보면 기상청이 기상관측을 시작한 게 1904년이잖아요. 그 이래로 가장 많은 태풍 영향을 받았던 게 지난해였다는 거예요. 작년 태풍이 우리나라에 유독 많이 왔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맞아요. 가을 태풍 굉장히 화제했었죠. 맞아요. 저희가 지난해 팟캐스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해 총 29개의 태풍이 발생했고 그중에 7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데 1950년, 1957년이랑 같이 공동 1위였대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샘들처럼 가을 태풍이 이제 3개 13호 링링, 17호 탑파, 18호 미탁 이렇게 3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준 게 처음이다. 가을 태풍이 3개나 찾아온 건 처음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네요. 이거를 지난해 이상기후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꼽아넣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 여기서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기성청 이런 데 보고서가 제가 항상 좀 아쉬운 게 1950년대라고 57년도에도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그럼 딱 든 생각이 뭐예요. 그럼 뭐 가끔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근데 이 통계가 이게 맞긴 말 텐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통계가 나왔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아 근데 그때는 사실은 관측도 제대로 정확하게 못했고 뭐 규모도 작다든지 해가지고 차이점을 좀 더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태풍의 규모가 개수는 같지만 다를 수 있었는데 그때 기술로는 측정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 이게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높이의 규모라던가 독구액이라던가 그런 설명이 되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딱 들었을 때 딱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면은 뭐 별거 아닌 거 아닌가? 기상청의 아쉬움 한번 어필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개선이 되면 좋겠고 근데도 저희가 지난해 얘기했던 것처럼 가을은 태풍이 막 생성되는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태풍이 이례적으로 생성이 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는 건 진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거죠. 물이 따뜻해졌으니까 맞아요. 근데 바닷물은 한번 지금 올라온 게 내려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을 태풍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게 우리나라 날라올 건지 뭐 일본으로 갔던지 뭐 그거는 이제 알기가 조금 어렵죠. 왜 막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육지는 빠르게 뜨거워졌다가 빠르게 식는데 바다는 그게 되게 천천히 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삶이 점점 안 좋아진 게 봄은 대기 정체 맞아요. 미세먼지 심해지고 여름은 폭염이죠. 15일이면 한 달에 2주잖아요. 따지면 와 얼마나 긴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과일에는 추수를 즐기며 배부르게 독소의 계절이에요. 독소하고 그런 계절이 근데 태풍 와가지고 작물 다 망가지고 겨울은 어찌어찌 넘어가나 봤더니 막 12월부터 코로나가 터지고 맞아요. 이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점점 맞아요. 그래서 방금 윤탉쌤이 얘기해 주신 그런 것도 다 지난해 이상기후 사례로 들어가 있었는데 1월 같은 경우에는 온화한데 기온이 사실 추워야 되잖아요. 근데 온화한데 건조했고 이러면 산불 위험성이 되게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5월은 고온 현상이 또 있었는데 5월은 아직 초여름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름이 되게 길어졌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여름이 한 다섯 달 정도 돼요. 그래서 5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10월도 지석샘 말처럼 길어졌죠. 여름이. 높은 기온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많은 강수. 추석 때 저기 송편하실 거면 방부제 좀 찾아 놓으시고 금방 상할 수 있어. 금방 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이상기후보고서 발간의 배경과 목적이 이제 기후위기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이상기후 현상이 다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예상이 힘든 거예요. 예상을 해서 빨리 피해나 이런 걸 좀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비를 하자고 이제 이걸 작성을 한 거죠.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기사가 많이 픽업이 안 됐더라고요. 기상청 홍보팀이 좀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공보팀이. 저희가 저희도 같이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 더 인풋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2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10주년 에디션에 한정판 좀 그렇게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붙어있잖아요. 그래도 특별판 이렇게 특별판. 여기 표지에 포케몬 네어 포케몬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케몬 고 이런 마케팅을 한다는 하나 제가 궁금한 게 혹시 페이지 어디에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이런 말 있던가요? 그런 말 별로 없을 것 같아. 네. 아마 온실가스 CO2가 늘었다 대기 중에 이런 내용까지는 봤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확인을 못한 걸 수도 있어서 이따가 제가 끝나고 지석쌤한테 링크를 전달드리고 궁금하신 분은 제가 또 댓글로 링크를 알려드리면 아쉬운 게 과학적인 거 잘 정리했을 텐데 그걸 통해서 사회적 대응을 좀 촉구하면 좋은데 기상청이 이제 거기까지는 잘 안 가더라고요. 지구재난방송 어쨌든 한국도 재난의 한가운데 있으니까 맞아요. 기상청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남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그러면은 다음 코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 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파케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시안부 인생 코너죠. 2020 언더키리 곧 끝나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지구기후변화 대응이 많이 달라진다. 그런 컨셉에서 시작을 한 코너인데 실제로 뭐 진짜 그래요. 미국 대선 결과가 좌지우지합니다.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몇 명 남았죠? 저희 이제 현재 미국 대선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대선 후보 경선 나선 사람이 한 민주당이 아직 8명 정도 남아있고 공화당이 2명 트럼프까지 그래서 총 10명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앤드류 양이라고 이제 대만계 미국 사람이었나? 소개 좀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시아계에 해가지고 그런데 이미 원더키리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차를 하셨구나. 네 하차했고 그 사람 재밌는데 네 드발 패트릭 이분도 하차를 했고 12명 정도가 이제 하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은 2월 24일 기준입니다. 샌더스가 28%로 1등이고 원래 바이든이 여론조사 1등이었거든요. 바이든이 16% 블룸버그가 15% 블룸버그 많이 올라왔네요. 워렌이 13% 그 다음에 깜짝 1등을 했던 부티지지가 10% 글로버샤가 7% 무서운 분 있죠. 저희 직원들한테 파일 바인더 던졌던 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억만장자죠. 스테이어 2%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다고 했던 그런 그 썰이 돌아갔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은 소송했던 개버드가 이제 1% 미만이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또 샌더스를 했잖아요. 샌더스 마이클 샌더스 마이클 샌더스 마이클 샌더스 버니 샌더스를 했는데 버니 샌더스가 이제 그 그린 뉴딜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그 제가 오늘 뭐 점심 먹다가 본 소식인데 뉴스위크에 나온 거에 의하면 이게 한 16조 원이 들어가요. 그린 뉴딜 제대로 하려면 16조 달러니까? 아 16조 달러 언제예요? 이제 그 임기 기간 동안? 아니면 1년에? 몇 년 동안 들어가겠죠. 네 상당 기간 들어가요. 디테일을 물어보지 마세요. 16조 달러 석탄, 석유, 천연가스 회사한테 소송도 하고 보조금도 없애고 그냥 보조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저것 세금도 매겨가지고 16조 달러 재원 중에 3조 달러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다 이렇게 약간 징벌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부르냐면 얘네들이 특히 엑소모빌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말에 정말 최고의 과학자들을 고용해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연구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내부 결론이 이거 앞으로 심각해진다. 지금 빨리 해야 된다. 내놨는데 그거를 내부적으로만 딱 보고 자기들이 그런 영업하는 거 어디 팔 때 야 파도가 세진데 더 세게 해 강하게 보강해 이런 거 하고 그러면서 또 돈으로 야 석유 팔려면 기후변화 심각하다고 말하면 안 돼. 아직 과학적 확실치 않다라고 계속 누구 보내서 얘기해. 그러면 이미 다 조사를 해서 결과를 알고 있는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아는데도 말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 위기를 가져온 기업한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아무도 이걸 이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민주당 일이 달리고 있는 샌더스가 대원 마련에 있어서 우리 보통 얘기하는 게 탄소세를 걷자. 그렇죠. 모두한테 걷지. 이런 식이었는데 사실 그거는 좀 불공평한 면도 있고 정치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이런 회사한테 책임 묻는 거는 그런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도 맞고 사실은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재원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점심때 본 기사인데 버리 센터스가 버리 센터스가 그린 뉴딜 재원을 이제 석유 회사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말 안 하겠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버리 센터스만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오늘 소개할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소개를 해드릴 분은 엘리자베스 워렌 이제 뭐 워런이라고 소개를 하는 분도 있는데 이름에서 느낄 수 있지만 여성분이고 이제 우리 뭐 가끔 조금씩 소개를 했죠. 클로버샤 후보랑 함께 미국 첫 여성 대통령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뉴욕타임즈에서 꼽았고요. 초반에 열풍이 대단했어요. 초반 세트. 민주 2, 3등씩 하고 그랬던 사람. 지금 약간 주춤해요. 그래도 여전히 13%라는 강한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분 공약을 좀 읽어보고 이분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해봤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분이고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원시원한 그런 맛이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또 가십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흥미로운 분이어가지고 재밌는 게 많아요. 2013년부터 MIT로 유명하죠. 메사추세츠주. 진짜 발음 더럽게 어렵죠. 그래서 거기에 첫 여성 상원의원이신데 이분도 이제 미국 정치권을 보면 있겠지만 미국 초 슈퍼엘리트예요.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버드대 교수면 전 세계에서 그냥 그 분야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인정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휴스턴대, 텍사스, 오스틴대, 펜실바니아대 워낙 훌륭한 대학에서 많이 교수 생활하시다가 하버드대 교수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전문 분야가 상법, 특히 파산법 상법이나 이런 회사 관련된 법을 알려면 그 분야에 당연히 출중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법 전문가라고만 볼 수는 없고 기업과 경제도 전문가이기도 해요. 이분이 이제 파산법에 뛰어들이게 되는 스토리가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대학 입신을 할 때 자기소개했을 때 스토리가 괜찮아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넷째로 태어났대요. 가족에서 자기가 자기 집이 어떠냐고 이제 표현하면 중산층의 끝자락을 있었다.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솔리드의 이밤의 끝을 잡고처럼 중산층의 끝을 잡고 버티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표현할 정도로 약간 아슬아슬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비행훈련 교관이었는데 세일즈맨을 이제 뛰셨대요.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다 심장마비가 왔는데 심장마비로 와서 이제 일을 좀 못하게 되니까 막 의료비랑 급여 깎이고 자동차 압류 겪고 본인은 13살인데 이제 친척집 가서 식당 가서 웨이터로 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파산에 개인 파산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파산이라는 게 고위 파산이라는 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개인이 이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 못 갚겠어요. 파산하겠어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파산할 기회를 안 주면 이 사람이 다시 경제 주체로서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그래가지고 이게 엘리자브스 원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파산법에 뛰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중간에 가정이 좀 힘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 나 한 번 살짝 망해볼까? 우리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애들 너무 편하게 살아. 코로나19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특정 종교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종교인인데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 스토리가 있어요. 아니 코로나19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전문의 아니니까 스킵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분이 뜨게 된 게 미국 월드스트리트에서 절대 당선되지 않았으면 대통령 후보예요. 싫어하죠. 저승사자 같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투 빅 투 페일 은행을 다 때려잡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싹 빠져나갔잖아요. 그거로 이제 많은 책임을 벗어났다는 걸 지적을 많이 하고 언제 떴냐면 2003년쯤인가 미국이 로비의 나라 아닙니까? 로비스트의 나라인데 은행이랑 이제 신용카드 회사에서 파산법을 강화하도록 해서 로비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 파산이 어려워지도록 왜냐하면 파산해버리면 신용카드 빚을 못 갚잖아요. 그럼 신용카드 입장에서 손해자를 보잖아요. 그래서 파산을 어렵게 계속 만드는 법안을 했는데 그때 빌 클린턴이 유명한 루인스키 스캔들이죠. 때로 렘덕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대통령 권한으로서 비토를 놔요. 그 비토를 놓게끔 하는데 엘리자베스 워렌의 설득이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정치적으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고 약간 서민과 개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업보다 그런 느낌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파산법 전문가다 보니까 금융 파산 관련된 구제 프로그램 이런 데 소비자 국장 같은 거를 맡았는데 너무 이분이 급진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낙말을 했어요. 낙말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뜬 거예요. 왜? 저 사람 좋은데 왜?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호재로 해가지고 상원위원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그 철학은 명확해요. 미국 중산층이 욕심이 많거나 멍청해서 이렇게 못 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기회가 불평등하다. 그래가지고 그 불평등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교육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빚이 느린 게 된 거다. 그거의 책임은 나라가 있다. 그런 식의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막 그런 논리 많이 쓰잖아요. 결국 너희들이 멍청해가지고 돈 쓰다 이렇게 됐고 그런 거를 아주 혐오하는 그런 분이고 약간 또 로맨티시즘이 좀 돋보이는 분인데 고등학교 때 토론왕이었어요. 토론왕. 근데 사실은 이분이 약간 지지율이 추락하게 된 이유가 토론왕 때 좀 발려가지고 토론 때문에 떴다가 토론을 발려가지고 좀 지지율이 내려갔는데 그래서 16살 때 조지 워싱턴대 토론으로 장학금을 받고 16살에 대학 가면 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려고 대학을 그만둬요. 그러다가 이제 애를 키우면서 다시 이제 뭐 공부를 시작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법학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러다가 또 이혼을 한 번 겪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전남편 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대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의리 같은 게 아닐까. 뭐 이렇게. 그래서 전남편 성을 유지하는 걸 보면 이게 전남편이 진짜 죽도록 싫으면 그 바로 갈아 쓸 거 아니에요. 원래 성이 뭐였어요? 엘리자베스 뭐 아네트 뭐 헤링인가? 헤링보다 워런이 낫네. 그래서 유지한 걸로.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워런이라는 게 우리한테 익숙해진 게 아닐까요? 엘리자베스 헤링. 워런은 전남편 성이에요. 지금 이제 법대 교수랑 결혼을 해서 다시 살을 잘하고 있는데 또 이분이 대중적 인기를 한 게 트럼프를 쥐잡듯이 잡는. 트럼프가 이제 뭐 트위터에 그지 같은 얘기하면은 뭐 그냥 바로 반격을 하는구나. 완전히 깨소금 같은 그런 그 반박을 해가지고 인기를 엄청.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엘리자베스 워런이 뭐 진짜 정말 미국인인가.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 조상 중에 뭐 체로키 인디언이 있대요. 그런 걸 또 걸고 넘어진 거예요. 트럼프가 또 오바마 대통령도 걸고 넘어진 적 있잖아요. 미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 맞냐. 그렇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출생신고서 까가지고 대꿀멍 됐잖아요. 대략 꿀먹는 벙어리 됐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워런이 이제 트럼프는 어 모욕적인 거짓말이라는 방법밖에 모르는 불리다. 트럼프로 바로 트위터를 맞트윗하고 너의 인종차별 성차별 외국인 혐오가 역겹다. 이런 식으로 진짜 쥐잡듯이 작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트럼프 잡는 사람. 트럼프 잡는 여전사. 그런 느낌을 많이 떴고 그러니까 청문회 스타 같은 느낌도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서 마크 에스퍼라고 세계 3위 방산업체에서 로비스트 부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을 트럼프가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지금 국방장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비스트가 사실은 능력이 없는 분들은 아닌데 미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깨끗하다라는 이미지는 없거든요. 뭐 여담을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교 때 교수님 중에 공군에서 장군 출신 교수님이 있었는데 미국에 도착하면은 그거를 로비스트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바로 공항에 차를 대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려면 정보력이나 이런 그런 세계 3위 방산업체의 로비스트 부사장을 미국의 국방장관으로 안겠다는 건 뭐겠어요. 그거는 이해관리나 이런 면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젤스 월엄마 당신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인준하면 안 된다. 이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장관 임명이 돼요. 그래서 지금 국방장관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트럼프는 막 이런 뭐 미국인인지 뭐 확인해보자. 이런 얘기하는데 트럼프도 이민자 집안 출신 아니에요? 트럼프는 디룸프라고 독일계 집안.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이민한 사람. 트럼프로 바꿨다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참고로 트럼프는 석유회사 로비하던 사람은 환경청장에 앉혔어요. 네. 맞아요. 아 이건 놀랍지도 않네. 그렇네요. 이 정도는 뭐. 애교네 애교.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은 상원이언스로 지접질이 작은 거죠. 네 같은 사람은 이게 미친 씨다. 그래도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진짜 내는 분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이 사람의 좋은 이미지고. 그래서 이분의 주요 공약을 보면 첫 번째 공약으로는 워싱턴의 부패를 끝내고 민주주의 대착했다. 두 번째가 부자 증세. 세 번째가 기후변화와 싸우고 파이트 클라이밍 체인지. 파이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빌드 업 그린 이코노미. 그 다음이 헬스케어. 그 다음에 또 뒤에 한참 있어요. 그러니까 탑3 공약 중에 클라이밍 체인지를 올린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공약을 읽어봤는데 그 어떤 사람의 공약보다 재밌어요. 저는 이분 좀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에 이렇게 쭉 행적을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되게 뭔가 선제적인 이런 기후 위기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을까. 그 공약을 똑같은 공약도 재밌게 잘 써놨더라고요. 읽을 거리가 많고 어쨌든 미국 사무소에서 A를 받았어요. 이 사람. 공동 2등이죠. 샌더스가 1등. 그린피스 미국 사무소가 환경 공약 평가한 거예요. 샌더스가 A플러스였죠. A플러스고 이분이 톰스타이어라는 다른 원만장자라는 게 전체의 공동 2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공약을 한번 같이 볼게요. 세부 공약이 15개 정도 되는데 저희도 방송 이거 해보니까 대충 감이 오는데 특이한 공약만 몇 개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A New Approach to Trade 무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런 건데 이건 기후변화랑 가까운 건 아니고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무역 정책 같은 거를 자기들 입맛대로 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기업들 때문에 다 중국에서 생산하고 그런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친기업 정책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입맛에 맞추게 싸게 생산하게끔 법안을 바꿨고 중국에 생산하게끔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공화당 쪽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그래서 기후변화에 책임을 다하게끔 하고 일자리를 다 미국인들이 읽고 아웃소싱하게 된 건 기업 때문이다. 그리고 그게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미국 중산층이나 농부들을 삶을 쥐어짜고 있다. 이분은 굉장히 애국 자기도 애국이다. 공화당의 트럼프만 애국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우리 노동자를 걱정하고 근데 그거 트럼프 니네 때문이지 우리 때문이 아니야. 그런 식의 입장을 계속 보여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A New Farm Economy라고 미국 농부들도 다 부자일 줄 알았는데 소장농들이 또 많나 봐요. 되게 작은 사이즈의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축산업이랑도 관련 있는 건데 미국 농업의 문제 중 하나가 이 상품성 문제 때문에 추가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필요가 내다버리는 농산물을 굉장히 많이 생산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바꾸겠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워런 공약에 따르면 연방 보조금 빼고 이제 농업으로 중간 소득 농가가 마이너스 소득이 마이너스래요. 미국 중간 수준의 농부들은 아주 분홍들 빼고 그런 것도 이제 좀 바꾸겠다라는 거고 클린 에너지로 바꾸겠다. 이런 게 있었고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파이팅 코퍼레이트 퍼즐이 진짜 파이트를 많이 쓰시네. 파이트란 단어는 스키즈란 단어 되게 많이 써요. 그거 단어에 하이라이트를 많이 쳐놨어요. 그리고 되게 이 사람의 공약은 되게 재밌는데 아주 구체적인 예시 같은 걸 많이 썼는데 이게 재밌는 게 몇 달 전에 엘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이 전 엑소니라는 엑소니라는 화성 연료죠. 엑소모빌. 거기에 컨설턴트 마틴 호포트를 상대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사례를 자기 공약집에 넣어놨는데 엑소니 기후변화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엑소니 화성 연료 계속 파니까 너네들 기후변화를 알고 있었는데도 계속 팔았냐. 그거에 사전작업으로 이제 하원의원이 조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하원의원이 엑소니 컨설턴트가 우리는 훌륭한 과학자들이었다. We are excellent scientists.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어련이 공약집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엑소니라는 애들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연구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먹고 그 다음에 기후과학이 불확실하다라고 만들려고 싱크탱크 같은데 수백만 달러를 넣고 미국인들을 완전히 오도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정크 사이언스 쓰레기 과학을 통해서 출판하고 홍보하는 짓을 엄청 했다. 그리고 엑소니 정부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고 극도로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는 얘기만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거를 잡겠다. 아까 샌더슨은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게 공약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돼도 화석연료 업체는 앞으로 많이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거짓말을 한 대가를 치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조금 약간 또 캐치했던 게 Reading in Green Manufacturing이라는 게 좀 캐치했는데 이 단어 자체는 좀 식사했는데 Economic Patriotism, 경제 애국심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 갖고 오는 프레임 중 하나가 중국에서 다 일자리 뺏기고 이런 건데 이 사람도 이 기후변화나 이런 거를 대응하는 생산방식 개선으로 기술 혁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Green New Deal이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이런 건 또 똑같고 또 옛날에 우리 기억날지 모르죠. 미군이 쏟아내는 화석연료 하겠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 사람도 미군과 이제 기후변화 얘기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펜타곤이 매년 40억 달러를 써가지고 수백억 배럴의 화석연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구체적인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구축함이 1시간에 1,000 갤런의 연료를 쓴대요. 갤런이 얼마죠? 3.8 리터. 3.8 리터니까 3,800 리터를 1시간마다 구축함 한 대가 쓰니까 화석연료 줄줄줄줄 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에다가 미국 국방부에 돈을 엄청 쓴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전기 사다 쓰는 이런 것도 있어 재생가능 에너지랑 이제 미국도 군대도 이런 거 바꾸겠다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로텍팅 앤 임파워링 렌털스 세입자나 이런 주택 취약계층도 많이 돌고 했다고 한 게 여기도 되게 재밌는 통계가 많아서 갖고 왔는데 작년 겨울에 뉴욕시 주택관리공단에서 보일러 시스템 고장나가지고 시트콘 프렌즈 나오는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거로 보일러가 고장돼서 뭐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추후에 떨어뜨리고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그리고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수면 상승이나 더위에 취약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많이 하겠다. 아 그럼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제 이런 걸 좀 하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또 또 재밌는 게 그 기후변화 공약인데 전염병 얘기를 잔뜩 썼어요. 그래가지고 2014년에 에볼라가 갑자기 또 퍼졌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억도 안 나지만 에볼라는 진짜 치명적인 바이러스거든요. 그쵸. 이거는 치사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리고 2015년엔 또 HIV가 뭐 엄청 돌았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HIV가 뭐 주사제 때문에 오피오이드 남형이 이게 뭐예요? 오피오이드가 이제 진통제 같은 건데 그거가 지금 중독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미국에 아 그렇구나. 그게 처음에 안전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삶이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손주들과 못 놀아주시고 간절히 아프세요? 이걸 막고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중독 안 됩니다. 했는데 이거 되게 심각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중독돼서 죽는 사람 되게 많고 근데 지금도 남용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가 주사제도 있나? 그래서 아마 주사제를 뭐 주사 바늘을 뭐 했는지 해서 근데 HIV가 또 순식간에 미국이 왜 이래 진짜 미국 공약 보면서 미국 나라가 좀 뭔가 부실하다 많이 미국 문제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2만 5천명 사이즈 카운트에서 200명 이상의 HIV 감염됐다는 거예요. 난리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미 일어난 일인데 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지카 바이러스도 있었잖아요. 지카 바이러스는 지구 온난화랑 관련 있잖아요. 모기가 이제 기온이 높아지면 많이 생기고 더 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숲 베고 이러면서 더 많이 이런 모기 같은 매개체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후변화랑 연관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또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까지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세계보건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건, 파리큐 협정 탈퇴 결정이 전염병 부채질한다. 이렇게 미국 대선 후보가 아예 썼어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왜 우리도 지금 겨울이 되게 뭐 3일은 10도가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확 영하로 떨어졌다가 막 이랬잖아요. 이러면 편차가 너무 커서 저처럼 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계속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나을만 하면 다시 걸리고 근데 이런 전염병이 유행을 할 때도 면역력 낮은 사람들이 좀 위험하다 보니까 이런 확산도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가 기후변화 공약에 기후변화와 전염병의 연관성을 논한다는 건 그래도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 사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날씨가 더우면 모기가 매개체 같은 게 더 오래 살잖아. 그렇죠. 안 없어지잖아. 그러면 전염병이 더 걸리는 거고 그런 거를 한 게 인상적이었고 마지막으로 또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바다를 위해서 블루 뉴딜이 필요하다. 그린 뉴딜은 들어봤는데 블루 뉴딜은 처음 들어보네요. 블루 뉴딜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 근데 나름 의미가 있는 게 바다가 지금 엄청나는 위기다. 어획량이 완전 남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의 열의 93%를 바다가 흡수한다는데 이거 틀리지 않았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탄소가 또 해양 산성화를 만든대요. 30% 산성화됐죠. 그래서 뭐 바다가 죽어가면서 근데 문제가 이제 인류의 상당 부분이 단백질을 이 인구의 몇 천만 명인가? 몇 억인가? 섬나라 살고 해양가 사는 사람들은 단백질을 대부분 물고기에서 얻죠. 아 생선에서 단백질을 물고기에서 얻는데 이게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카운티에 사는 미국인이 한 40% 된대요. 이분들의 위협이기 때문에 바다 자체가 위협에 빠졌기 때문에 어업 관련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면서 바다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블루 이코노미를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이런 식의 공약을 많이 갖고 와서 저는 어떤 느낌을 했냐면 엘리자베스 워런이 약간 좀 드센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약간 하버드대 교수 느낌의 철두철미하고 그렇게 봤는데 또 의외로 좀 인간적인 매력이 좀 많은 분인 것 같고 아 이게 10몇 퍼센트의 지지율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 공약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다. 그래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A플러스가 아니라 A받을만 하네요. A받을만 하죠. 지금 보면 트럼프가 대표하는 세력은 과학적인 거에 대해서 잘 안 믿고 지금 환경청이 만든 환경 규제 다 없애고 있어요. 그런데 저 아까 엑소모빌 사례를 들어보니까 트럼프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 그건 사람 머릿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걔도 트럼프도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기후변화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뭐 방공호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낙원을 하나 지으시는 건가? 소용없어요. 너무 이게 애들이 좀 엑소모빌 엑소는 이런 애들 좀 짜증나잖아. 기후변화 이거 알고 있었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과학자였다. 그 경우로 답변하면은 아니 잠깐 그건 약간 지금 쌤이 그걸 안 보셔서 그런 것 같아. 내가 그 청문회를 봤거든요. 직접 봤어요? PBS에서 중계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카시오 코테즈가 그때 일했던 과학자를 데려와서 그때 연구 이렇게 한 거 결과를 보니까 80년대에 총가 쓴 보고서였어요. 그게 그때 이대로 가면 2020년에는 407ppm 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쓰신 분 맞냐고 했더니 어 맞다. 한 2년인가 3년 동안 고용됐던 사람이에요. 계속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가 딱 맞아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을 제대로 했다. 엑소는 있으면서? 어 그러니까 엑소니 돈 주고 이거 연구해봐 해가지고 2, 3년 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계속 직원으로 다닌 게 아니에요. 그때 얘기한 건 뭐냐면 그때 우리 연구책 똑바로 했다. 아 얘는 알고 있었다? 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의미하는 거는 엑소 모빌이 그래서 그걸 보고 받았다. 아 엑소니 이거 이제 화석률 많이 써서 이산화 타서 많이 나와서 지금 지구온난화 심각하고 있다는 걸 했다. 그러고 보면 양심적인 대답이었네요. 그렇죠. 우리는 똑바로 연구해서 그거를 엑소 모빌에 줬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완전히 어쨌든 이게 이게 소송의 단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너네들이 화석률을 팔은 거는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버니 샌더스가 그래 니들이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니들이 책임을 줘 그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버니 샌더스든 이제 그 엘리잡스 워렌이든 이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화석연료는 이제 소송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쓸 것 같고 결국 토해내야겠죠. 천문학적인 액수를 토해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옛날 전래동화 봐도 권선진아 나쁜 질을 했다가 놀부 박 탔는데 그냥 거기서 막 흑인지 똥인지 나와가지고 막 망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화석연료 회사에도 막 지리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약간 열받는 게 페이스북에 이제 GS 칼텍스가 스폰서한 광고가 올라오는데 과연 뭐 석유 회사의 미래는 어두울까요? 하면서 쭉 읽어보면은 아 뭐 지구온난화 이런 것도 뭐 있지만 그 석유는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건 사실은 진짜 반사회적인 소송해야 돼. 그런 거 진짜 너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전망이 나쁘다고 하면 좋은 인재들이 업종에 들어오지 않아서 회사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망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쓴 건데 당신들이 계속 팔리면 우리 망해. 전망이 안 좋고 진짜 전망이 안 좋아. 혹시 이거 우리 때는 막 20년 전 그때는 석유 회사 가면은 완전히 최고의 직장이었거든요. 나 심지어 합격했었어. GS칼텍스에. 그 회사에 최근에 제 성당 친구가 입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까지 이제 기후변화 얘기가 나왔다가 들어갔죠. 그 친구가 석유 전문가 아니면 이직할 수 있으니까. 그때 기후변화 부서가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관련한 부서가 있었고 GS칼텍스가 배터리 쪽에 투자한다고. 그리고 거기가 아마 지금 전기차 충전소도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조금 하긴 하죠. 트랜지션 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그때 조금 하다가 그냥 말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합격은 했는데 영국 대사관으로 갔죠. 근데 연봉은 뭐 조건은 좋긴 하더라고. 안 할 것 같았는데 결국 안 하더라고. 돈을 뭐 쌓아놓고 있겠죠. 하성 연료. 돈은 좀 있을 거예요. 빨리 갔다가 그린 뉴디를 쏟아붓게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자우스 워런까지 이제 들어봐가지고 이제 후보가 한 명인가 남았나? 그래요. 그럼 다음 주밖에 없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끝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고민해봐요. 다음 코너 어떻게 뭘로 먹고 싶어요. 아니 근데 우리 엔듀이랑 한번 한번 해주죠. 탈락자 특집 한번 할까? 워낙 좀 흥미로운 정책이 많았어요. 그럼 이제 뭐 그런 거 한번 합시다. 그 뭐지? 2020 원더키디를 기다리지 못하고 탈락한 후보 한번 한번 하고. 아니 윤탁쌤이. 내가 엔듀랑 한번 할래. 남의 코너 하기. 정의사 대신에 나한테. 바꿔서 하기 한번 해볼까요? 둘 다 김재 선생님이 해주시면 저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아까 미국 대선 후보 나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워런이 지금 1949년생으로 70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73세. 조 바이든이 77. 마이클 빌룸버그가 78. 버니 샌더스도 78이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70세 이상이고 민주당 주요 후보 가운데 4명이 이제 70세 이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너무 실감이 나고 이런 차기 대선에서는 좀 이제 뭐 건강 같은 거는 계속 논란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후보들이 뭐 그런 자료 같은 것도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충분히 국정 운영에 방해가 안 된다면 기후위교 공약을 되게 선제적으로 펼쳐줄 수 있는 후보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70세가 넘은 분들 중에서. 그래서 좀 이런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2, 30년 더 사는데 내가 뭐 나이가 많다고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사람들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 한 70, 60에서 많이 죽어. 그렇죠. 그렇게 많이 100세까지 안 가. 통계적으로는 뭐 같은 거네. 뭐가 이번에 미국 대선 준비해서 뭐가 불어였냐면 그 미국은 게임 채널 같은 데서 있잖아요. 개인 방송 같은 거 있잖아요. 트위치 이런 거? 트위치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경선 대회를 같이 보면서 얘기하더라고. 버니 샌더스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우리도 좀 선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무관심해지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는 약간 좀 부럽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너를 뭐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2회로 나누는 거랑 이제 좀 짧아서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부담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길게 녹음을 하면 좀 지치잖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좀 편하실 것 같고 출퇴근 시간에 좀 더 짧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김지선은 어떠셨어요? 저는 별 차이점을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요번부터 그 팟빵에서 이제 제공하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인디 음악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음악을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데니 보이 앤 더 케리지스의 톡투미를 이제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1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하는데 이제 붓바살바 들어주시는 청취자 및 가족 여러분 많이 이제 조심하셔가지고 큰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를 조심하실 때 이 거대한 이 기후 위기도 같이 챙기지 않으시면 나중에 또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같이 대비해보시죠. 네.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코로나19는 붓바살바로 이기자. 붓바살바 들으면서 이기자 라는 말도 안 되는 구호를 남기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말을 걸어주세요 나 여기 혼자 남아있어요 내게 말을 걸어준다면 난 너의 친구가 돼줄게요 내게 말을 걸어줘 내게 말을 걸어주세요 나 외로움에 떨고 있어요 내게 말을 걸어준다면 난 너의 친구가 돼줄게요 내게 말을 걸어줘 내게 말을 걸어줘 내게 말을 걸어줘 예, 예